얻고 있는 황대영과 차준환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. 예능 안 싸우면 다행이야 측은 황대영과 차준환이 안다행해 출연한다라고 전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절친 멤버들도 출연할 예정이라며 상상도 못한 조합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.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거머쥔 황대영과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성적을 꺼둔 차준환의 만남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인다.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두 사람은 절친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한다. 또 어떤 멤버들과 무인도에서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이 증폭된다. 한편 차준환은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직업이 많은 배역들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의 특성상 꿈을 키우기 위해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. 11살 때 트리플 점프 5종을 빠르게 마스터하며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냈다. 안다행 제작진 측은 정확한 방향일은 미정이다.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. 안다행 제작진 측은 정확한 방향일은 미정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